야 똑바로 좀 돼봐. 긴급전환 비번 안 풀어도 되잖아. 112랑 119. 야 씨발. 여기 효성고등학교인데요. 좀비가 나타났어요. 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예요. 좀비요? 확실히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 비싼 건데요.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? 암튼 빨리 와주세요. 야. 야 근데 믿냐? 장난 전환전하고 출동 안 하면 어떡해. 안 오잖아.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. 아무도 안 오잖아. 야. 그만 하라고. 지금 너만 먹어? 그러니까 빨리 잘 지내고 나 하라잖아. 그럼 니가 충고해. 스발. 야 이 정차! 조금만.